아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이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! 네 사실 제가 뭐 알바하고 동영상 만들고 하면서 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났어요. 요 근래에 근데 오늘은 좀 제 친구놈이 여자를 소개해준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갑시다. 점퍼 챙겨 나와 오늘밤엔 가는 거야 렛츠고! 네 친구 작업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. 송윤! 어? 됐어? 들어와 따라따 따라따 여러분 저 음악하는 친구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진짜로 싱어송 라이터네? 라이터가 아니라 라이터 혹시 무슨 음악을 작업하셨죠? 사람들이 알만한 거 뭐 있어요? 제가 아직 신인 작곡가라서 제 곡으로 발표된 작곡된 곡은 없지만 아실만한 게 로이킴의 봄봄봄을 편곡했습니다. 아 편곡? 네 편곡자로 참여를 했습니다. 진짜로 본인 직접 하셨어요? 네네네. 증거자료 있나요? 증거자료. 로몬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아주 장례합니다. 그리고, 처음에 만났던 그대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데뷔 X 엉망장 저희 imprisoned 오오오오... 오 마이 가트 야 일단 그만 그만하고 여자분 해야 다른거 해 그 친구가 얼떨ilen데 시간이 몇 시야? 몇 시야? 전화를 한 번 해볼까? 아 근데 진짜 여자야? 똥 안치고 여자야? 해보자 전화를 니가 여자를 아는 여자가 있다고? 어 있지 많지 어 와서 어 와 어 여자야? 진짜 여자야? 여자지 그치 맨 왔나? 어 당황하지 말자 침착하자 평상시에 하던대로 오케이 좋았쓰 안녕 안녕 형 왔어? 어 허 여 여자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시..심지어 이쁘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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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이? 저는 은비라고 합니다 되게 이..이..미..미..미..미..미..미이시네요 굉장히 직사적이시네요 기분 좋게 은비 제훈 제훈 은비 서로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둘 다 유튜브를 하는 친구고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고 둘이 나랑 친구인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라고 그 대회에서 내가 먼저 수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수상을 해서 음악도 하세요? 저도 뮤지션이에요 응 그렇게 되지 응 근데 너랑 응 뭐 친구야? 응 친구라고? 응 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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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유튜브 하세요 얼마나되셨어요 2주정도 됐어요 2주요? 구독자가 몇명? 지금은.. 27,000명? 2주에 했는데 27,000명이라고요? 이해 대한 체널 이름이 뭐예요? 은재리요 바로 야!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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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요? 아니요? 내가 겁나 열심히 해서 업로드 맨날 해도 많이 늘면 2천명 정도인데 4배? 근데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요? 아시면 조금 인정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잠 요즘 잘 주무세요?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수면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잠을 많이 자면 다크서클에 심하지 않겠지? 제가 이런 제이제이님 같은 분을 위한 어떤 수면제 같은 편안한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8천명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? 구독자가 하루에 8천명이? 8천명이 거의 만 명 가까인데? 확인하러 갑시다 렛츠고 덕분에 7천명이 어떤 컨텐츠를 하시길래 구독자가 하루에 8천명이나 되는지 한번 7천명이 야 이거 꽂아야 해 줘 나온다 조조 저조 조조 주세요주세요 엄마야 이거 꽂아야 돼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어 나와요 가운데 오케이 여러 번 한번 들어봅시다 오우 맨 오우 예수 마리타 아우 아파 어우 귀가 시원해 귀가 시원해졌어 오케이 다음 긴장하지 마시고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이거를 들어요? 그럼요 이거를 듣고 다들 숙면을 취하시는데 이상하신 것 같아요 JJ님 조금 이걸 듣고 잔다고요? 네 저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그만 할까요? 아니 아니요 다시 갑시다 바람 부는 것부터 다시 갑시다 아주 무난한 버전인데 참 이게 무난한 버전이라고 뒤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지금 오케이 다시 갑시다 옆에서 지금 저 무시하시는..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엄맛! 엄맛! 저기요! 성윤아! 도망가나 봐! 잡아! 은비님 죄송합니다. 초면인데 제가 너무.. 괜찮아요 괜찮아요.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유튜버이신 거 맞으시죠? 그럼요 저는.. 아 잠깐 소름 돋았어..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놀라지 마세요 왜 이렇게 떠시지? 방이 춥나? 엄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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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